한글자막 by 한효정 질문 한번 해볼까 결혼이란 뭔지 한 번씩들 모두 생각했잖아 무엇이든 물어봐 솔직히 말해줄게 하지만 아주 조금 놀랄 거야 엄마 아빠를 보면 맨날 싸워 아기 나오고 나면 힘들다면 결혼하자 자자자 자신있어서 늘 짜증도 내 실수도 결혼하자 자자자 하고 싶어 너랑 영원원원원원 대답 한번 해줄까 결혼이란 뭔지 사랑이던 아니던 결혼했잖아 생각보단 괜찮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하지만 아주 조금 놀랄 거야 결혼하고 나면 못 논다며 아 넌 아직 몰라 와이프랑 엄마랑 싸운다면 결혼하자 자자자자 자신있어서 네 짜증도 또 또 또 내 실수도 또 또 또 결혼하자 자자자 하고 싶어 호호호호 너랑 영원원원원원원 아 너랑 영원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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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결혼하자 자신이 썩 늘 짜증도 내 실수도 결혼하자 하고 싶어 너랑요 원 원 원 원 원 안녕하세요 탁재형입니다 어... 글쎄 제 결혼...